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동민 위원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들을 기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. 어떻게 성공했습니까? 10분이 지났는데도 기표소를 나오지 않을까? 저건 뭐냐, 퓨리버스터냐? 퓨리버스터. 이게 딱 보니까, 야, 이거 정말 코미디구나. 근데 김재원 의원은 아주 기발한 방식이긴 했고 또 따라서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. 왜 봤다고요? 회의 방해로 막바로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요, 그게? 네, 그렇죠. 정상적인 표결 행위를 방해한 거잖아요.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지고 심상정 위원장이 이거는 국회법 위반이다 라고 고발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그래도 그 막 농성을 한다든지 또는 거의 폭력에 가까운 행동보다는 아니, 10분 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 안에 들어가서. 장재원 의원의 그 말은 지금? 지금 뭐 18대 국회 제가 그 증인인데요. 사실은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번에 사계특위, 정계특위 참 젠틀하게 몸살인 겁니까? 못 보셨구나, 식구대라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좀 나아질까요, 진 교수님? 어떻게 보십니까? 나는 차라리 장재원 의원이 발언하잖아요. 근데 그 발언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. 입법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이 선거제도를 공수차고 바꿔치게 합니까? 이것이 정의로운 겁니까? 이 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입니까? 누덕이 아닙니까? 허드려 아닙니까? 허접한 연동력 아닙니까? 그 75석 가지고 권역별로 찢어져끼고 석평으로 찢어져끼고 지역주의 타파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? 위원장님, 이거는 아닙니다. 어떻게 이런 거를 패스터로 태웁니까? 제 증말 매일매일 밤새도록 김승상경 위원장의 머리맛대고 논의할 용이 있습니다. 세스에 중간에 주시죠. 의원님께 다 됩니다. 자, 발언 잘하셨어요. 3분 발언하잖아요. 발언하는데 상당히 힘있게 잘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특위 위원장이 잘하셨다고 박수까지 쳐주잖아요. 저는 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. 이수석님 보시기에 이번 구태 대치 과정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역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빠루를 들고 나타난 나경원 대표죠. 그러니까 기존에 뭐 사실은. 빠루는 일본어죠 사실. 태 지레. 태 지레. 문제는 그 쇠막대기 들고 나타난 그 이 나다르크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은. 재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분위기 이미지였잖아요. 그렇죠? 공부 잘하고 그 똑똑하고 뭐 단정하고. 근데 이번에 진짜로 그 투사형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. 그건 모르겠어요.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. 그러나 이미지 변신에는 확실히 성공했고. 말하면 야당 지지그룹 내에서는. 다시 봤다 하는 평가가 좀 확실히 생겼죠.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장면이 제 기억에는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노루발모법을 들고 나왔을 때의 모습이고. 또 하나는 회의장 앞 복도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. 그 앞에서 이렇게 솟아올라서 손을 이렇게 탁 지켜드는 장면이 있었어요. 전형적으로 야당의 투사 이미지를 보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. 그거는 연출되고 기획된 것 같습니다. 이 발판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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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